Start right away.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화이팅! 넘버 원 질문.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화려한 광고 종관판으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광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1번은 뉴욕 타임스쿼어, 2번 할리우드 사인, 3번 금문교, 4번 산타 모니카. 너무 어려운데요. 정답은 5초 드릴게요. 금문교인가? 정답은 1번. 1번? 확실해요? 1번이요? 1번. 정답은 1번. 맞았어요. 축하합니다. 1포인트 다운. 두 번째 질문은 영화 랄랄랜드는 미국의 청사의 도시 러스앤젤레스에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냈는데요. 다음 중 영화 속 나온 러스앤젤레스의 장소가 아닌 곳은? 네. 1번 랄랄랜드 본 적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힘들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그린피스 공원. 2번 더 라이트하우스 카페. 3번 호모사 비츠 피어. 4번 뉴어린스.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딱 왔어요. 2번. 2번이요? 확실해요? 잠시만요. 보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 랄랄랜드 본 적 있어요. 진짜 좋은 영화인데. 조금 클루 드릴까요? 네. 조금 힌트 있나요? 힌트?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힘들 것 같아요. 힌트. 4번.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진짜요? 네. 너무 전달이 잘 됐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당연하지. 샨티니까. 예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거 맞으면 티켓 받을 수 있어요. 네. 미국의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두 손에는 책과 이것을 들고 있는데요. 자유의 여신상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른손에요? 네네. 잠시만요. 1번. 저울. 2번. 검. 3번. 횃불. 4번. 창. 정답은? 너무 어려운데요. 정답은 3번 횃불. 횃불? 확실해요? 잠시만요.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3번 횃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횃불이에요. 맞습니다. 맞았어요. 너무 빠르네요. 너무 빠르네요. 너무 똑똑해요. Your brain 너무 많이 잘 썼어요.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요? 부럽다. 오케이. 근데 솔직히 좀 아쉬워요. 니엘님이 지면 A to Z 라이브 한 소절 부탁드리고 싶어서. 아 네네. 근데 이겼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더 불러볼까요? 그럼 제가 원래 졌으면 좀 많이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진짜요? 이겼기 때문에 조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A to Z. A to Z. A to Z. 너무 멋있었어요. I like it. 오케이. 이번 활동을 통해 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나요?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팬분들에게 아직 내가 젊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는데. 오래 기다려주신 우리 엔젤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여러분들 앞에서 또 좋은 모습. 멋진 공연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 to Z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시크릿 에어라이언스 티켓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크죠?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 바이. 와. 오케이. Ajits. 와. 오케이.